조교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외교를 강조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박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강대국들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에 박 장관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세계경제와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갈 길을 지도해주면 잘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불교계 조언을 경청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박진 장관의 원행스님 예방에는 조교종 총무부장 사매스님과 기획실장 법원스님, 사회부장 원경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.